안녕하세요. 한국한림국입니다. 마침 목격은 노을들축에 김선영입니다. 오늘은 여기 한강에서 일산쪽으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. 여긴 성산대교, 남도독단입니다. 성산대교입니다. 여긴 성산대교입니다. 여긴 성산대교입니다. 여긴 성산대교입니다. 여긴 성산대교입니다.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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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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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강의 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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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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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은 아이스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